그때가 언제쯤 있을까 아득히 멀게만 느껴져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우린 어떤 의미였었나 자꾸만 밀려드는 그리움 내게만 느낄 수 있었던 다른 사람에게 내가 흔들려 내겐 정말 미안해 Let me see me, których's all I can now 아하죽 arts TV 아하 á 걱정 언젠간 우리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겁나 크게 너는 기억나니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늘 함께했던 너에게 너의 소중함을 몰랐지 어느 날 너와 함께 걷던 그 길에 네가 없음을 느끼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야이야 그때 그 속였던 시간들 다시 비키는 거 이면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보고 싶어 널 만나고 싶어 난 이야기하고 넌 웃어주고 우리 둘만의 세상에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있을 때 다른 걸 왜 저러고 있는지 항상 웃어주던 너 없으니까 너의 이야기를 아침으로 먹고 있어 정말 이제 난 네가 필요해 네가 생각하고 싶어 정말 정말로 다시 다시 내게로 다시 돌아와 사다 난 경험할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도 항상 웃어줬던 너잖아 다시는 그냥 돌아와서 한 번 웃어봐 이제부터 너를 다시 지켜주고 싶어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그 길 다시 누르면 크게 웃어봐 너는 난 너와 함께 걷던 그 길에 네가 웃음을 느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야야 그때 그 속에 했던 시간들 다시 그 길을 거리며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보고 싶어 널 만나고 싶어 난 이야기하고 넌 웃어주고 우리 둘만의 세상에서 그때 그 속에 했던 시간들 다시 그 길을 거리며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보고 싶어 널 만나고 싶어 난 이야기하고 널 웃어주고 우리 둘만의 세상에서 다시 답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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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